흥려하게 데뷔까지 했지만 현재는 돈이 되는 일은 뭐든지 아는 생계형 가수라고 하는데요 우리 김소로씨 다시 한번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우리 김소로씨의 트위드하크죠 보조개 미소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아이고 좋습니다 정면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보조개 미소 손도 한번 더 활기차게 한번 흔들어주시죠 네네 우측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좋습니다 이번에 분위기 한번 바꿔서 까칠하고 예민한 차오시계 시크한 눈빛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좋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맨독도 한번 다시 바라봐주시고요 다시 한번 정면 아 시크한 눈빛도 보조개가 빠지지 않네요 우측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시크한 눈빛 네 귀찮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무대 아래 대기석에서 기다려주시고요 네 우선 생계형 배우 준기가 더 뻔뻔하고 대책없이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근데 뭘 들고 나오셨네요 아 네 됐습니다 다시 한번 면접부터 저희 전말까지 기다려보는 우리 준기 특유의 능청미소 한번 보여주시기 전에 능청미소 온 얼굴 그림을 다 사용하실 때 좋습니다 네 준기 박수까지도 네 감사합니다 정면도 부모의 능청미소와 한국의 중기 특유의 박수까지 오늘부터 한번 예 해주셨습니다 한국의 진캠이네요 예 예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한 번 더 저희 정말 보고 싶었는데 그 가즈아 한 번 더 오랜만에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쪽부터 가즈아 네 대박 가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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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률 보고 왠지 가즈아 우측도 한번 가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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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직구대 아이아스 프로야구 2군 선수 국기본력을 맡았습니다 총만 먹던 야구 천재였지만 지금은 2군을 전쟁하며 재결국도는 청춘이 배웠다고 하네요 네 이시한수씨 다시 한 번 왼쪽부터 말아봐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성함도 흔들어 주시고요 네 멍멍이 다 내린 감소에 환불해 주셨습니다 네 네 좀 살짝 들어서 우측도 가셨는데 우측도 네 좋습니다 네 네 이번에 그 야구 선수로 변신하신 만큼 그 투구포즈 한번 네 괜찮으시다면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투구포즈 네 국기보의 투구포즈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눈빛 눈빛으로 몸을 넣어주시면 네 예 좋습니다 네 네 기사님도 충분히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신원수씨 무대 아래에서 네